212만명의 유튜버 오킹이 스캔코인 연루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오킹이 스캔코인 연루 의혹이 일어난 건 최근 MMA, 레슬링과 밀접한 스포츠 산업 코인 업체 위너즈가 스캠 논란에 휘말렸기 때문인데요. 위너즈는 스포츠 선수 후원 및 육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NFT를 제작, NFT를 사용자들이 구매하면 스포츠 선수와 유망주가 NFT 판매금으로 후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스캔코인은 암호화폐를 만들겠다고 말해 투자를 받은 뒤 사라지는 일종의 사기 행위를 말하는데요. 해당 코인 사기의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를 동원해 신뢰도를 높여놓고 암호화폐를 상장시킨 것처럼 만들어 투자자를 모으는 게 스캔코인의 대표적인 사기 방식이기도 합니다. 위너즈 코인의 스캠 의혹이 일자 오킹이 해당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주목받았으며, 이에 오킹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해명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해명 방송 한번 보시죠. 1월달쯤에 그냥 일반인 친구예요. 아무것도 안 하던 그냥 일반인 친구인데 식사자리 가짜에서 가서 만나서 그때 이제 만난 게 위너즈 측 사람들이었고 제가 코인 회사인 걸 지금까지도 몰랐다는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무슨 이제 뭐 스캠코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안 거지 그 처음에 이제 얘기 설명하고 얘기했을 때는 코인 회사라는 그거는 모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코인도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사 정도가 그 정도도 모르냐고 하시는데 이사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1월달에 그렇게 하고 주기적으로까지는 아닌데 그냥 뭐 저 친구들 만나듯이 만나면서 이런 말 하면 뭐 좀 그렇죠. 그냥 친구가 됐던 게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일을 했던 건 절대 아니고 3, 4월부터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제가 직접 회의에 참여하고 했던 거는 뭐 저도 정확히 봐야겠습니다만 5, 6월쯤부터 그때부터 얘기를 하고 했어요. 뭐 싸하거나 이랬으면 저도 안 했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나쁘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제가 무슨 어제 얘기하는 거에서 1억 원을 미리 받는 걸 약속해가지고 이제 너는 이제 1억 원을 미리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 지금 뭐 안 받았을지라도 하시는데 그 말이 아니었고요. 아니요 1억 안 받았어요. 제 컨텐츠 제작할 때 제작 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어. 격투기 기만한 컨텐츠를 좀 만드는 걸 너가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그때부터 그게 한 제 기억상 4, 5, 6월 이때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저도 그 기획에 참여를 했고 그 월장 컨텐츠가 무슨 막 코인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격투기 그 어떤 분야별로 최고를 가리는 약간 그런 컨텐츠였고 그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뭐 해가지고 저도 사옥을 다 가고 있고 거기서 실제로 뭐 피트샵이랑 헬스장이랑 그 격투기 체육관도 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 실질적으로 사업하는데 스포츠 그 관련한 사업체 안에 코인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코인 있는 거 알고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그게 사업체 안에 일부 그냥 있는데 코인이 다 불법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막말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스텔라로맨도 다 샀었는데 그게 다 잘못이라고 제가 생각을 솔직히 말해 지금도 안 하고 있어서 뭐 저한테 코인 관련한 어떤 부탁도 한 적이 없고 저는 그냥 지금 제가 만들어야 되는 유튜브 컨텐츠만 잘 만들자 이거였어요. 제가 진짜 정말로. 그냥 컨텐츠 제작 지원에 제가 여태까지 같이 일했던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고 해서 저도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 담아서 같이 일하고 유튜브권에만 저 코인 관련은 진짜 제가 혹시나 홍보처럼 보일까봐 코인 쪽으로 제가 그 위너즈나 이런 얘기 나올 때 제가 사지 말라고 뭐 물론 그게 전체가 다 전자랑 안 됐겠습니다만 뭐 이런 코인이 있는데 뭐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죠. 저는 사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저 때문에 절대로 이거 뭐 아니니까 저는 지금 유튜브 컨텐츠 제작만 하고 있다. 좀 몸 담아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아 오킹님 뭐 이제 고문 역할도 잘 해주고 계신데 그 뭐 이사직도 뭐 해보실 생각이냐 같이 하자. 뭐 어차피 우리가 뭐 이상한 회사도 아니고 지금 다 실제로 다 사업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자 해서 제가 그래서 아 네 하고 아 뭐 오케이 하고서 그냥 저도 진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사를 그렇게 쉽게 한다고 그랬나 봅니다. 제가 그냥 그래서 무슨 뭐 제가 등기이사나 이런 걸로 돼 있던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사로 올라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뭐 홍보수단이라든지 그런 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게 말이 되냐. 하 뭐 말이 안 된다나. 뭐 여러분들이 뭐 못 믿으시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이사 관련한 이사직 관련한 업무를 본 게 단 하나도 없고 고문일 유튜브 제작이랑 똑같이 하고 있었어서 제가 그거는 너무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그냥 이름뿐이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오늘 얘기해서 바로 내렸어요.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래서 회사 당연히 그만뒀고요. 지금 위너즈 회사에서도 저랑 오늘도 엄청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스캠코인 뭐 어쩌고 저쩌고 장사의 신이라든지 아예 몰라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데 뭐 거기랑 연관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스캠코인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그런 뭐 그런 거는 지금 뭐 저도 오늘 갔는데 변호사님 40명 정도 있더라고. 그래서 대동해서 사실관계 파악해가지고 기사 낸다고 하니까 제가 왜냐면 제가 지금 스캠코인이 아닌 이유를 제가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것조차 웃기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일단 나오는 걸로 얘기를 했고 거기서 끝났어. 근데 이제 위너즈 측에서는 그 아닌 이유 명명백백이 밝히겠다 해서 대표님 지금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원한다면 방송도 켜서 자기들이 뭐 얘기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증명을 해낼 일이고 코인이 스캠은 아닌데 왜 개인 방송에서 사지 말라 했나요. 제가 모르는 거라서요. 월장 많이 봐달라고는 많이 얘기했습니다. 사업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뭐 막 얘기하는 그런 안 좋은 코인들은 아니구나. 코인을 일부러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뭐 그것도 여러분들이 뭐 무짓 또한 죄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가 다 모르네 하는데 진짜 모릅니다. 제가 그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것도 없고요. 저는 그 출연료 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원래 어디를 나가서 출연을 해도 받는 그거 그냥 그대로 1억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1억 받은 적이 없고 나중에 이거 얘기해야지 하고 아까 아까 그건 말씀드렸어요. 받을 예정도 아니었습니다. 받을 예정도 아니고 기획안 써서 제출하는 단계였어요. 제가 지금 어디 다른 회사들한테도 많이 하는 그냥 똑같은 그거야. 그냥 제가 이런 이런 컨텐츠를 하는데 제작 지원비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냥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더 싫어할 수도 있을 거 알거든요. 저 진짜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제가 제가 그냥 사옥 가서 제가 뭐 무슨 코인 무슨 그 차트를 볼 줄도 모르고 사옥 가서 그 대표님들이나 거기 뭐 직원분들이나 유튜브 컨텐츠 관련해서 그리고 내가 유튜브 컨텐츠 할 때 어 이거 비용이 이만큼 들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거는 제작팀은 어느 누구라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늘 코인 하셨다면서요.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스텔라로만 샀어요. 그거는 제 방송에서 한번 보여준 적 있는데 그 무슨 뭐 코인으로 뭘 하고 그거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도 제가 진짜로 아는 게 없고 그럼 그 자금 출처는 어디냐 라고 생각 말씀하시겠지만 그 코인 이거는 차치하고 애초에 저랑도 얘기했었어요. 코인 관련한 일은 전 절대 안 한다. 하지만 해명 방송을 보고 난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오킹이 평소 코인 관련 인물들과 골프를 치거나 침묵 활동을 하는 사진이 자주 올라왔던 점도 주목되면서 그의 해명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위너즈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요. 입장문 한번 보시죠. 입장문을 냈는데요.